저 탈게요 결정했어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인사하겠습니다 펜싱 포기하고 한국 왔는데 정말 여러분 반가웠어요 앞으로 잭슨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잭슨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엠네트 시청자 여러분 사랑해요 저 혹시 뛰기 전에 어머님한테 전화해야 돼요? 제가 먼저 부모님한테 제 통장 번호 먼저 알려주고 싶어요 전화 한 통 바보 같아요 제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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